올리브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열매에서 착즙처럼 짜낸 기름을 과거에는 식용보다는 약용으로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귀하니까 왜냐하면 힘드니까 이렇게 하기가 그런데 현재는 이제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포화 지방으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아세요 혹시요 불포화 지방 좋은 지방 포화 지방 나쁜 지방 이 차이가 뭘까요 네 무슨 차이가 있냐면 포화 지방은요 상온에서도 굳어요 고기를 먹으면 혈관 내에서 굳는 거예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은 온도가 떨어져야 굳어요 올리브유를 보면 36도 모두에서는 안 굳는다고요 그러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우리 몸이 필요한 지방은 포화 지방이 아니라 즉 포화 지방은 동물성 지방이에요 불포화 지방인 식물성 지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다른 기름 같지 않고요 쉽게 산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1차 2차 3차 이런 기본 폴리페놀 산화는 있는데 식품 산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고 저희가 이제 올리브유를 말을 언급을 할 때 그 산화는 우리가 못 먹을 기름이 되는 게 아니고 성분 몇 개가 파괴되는 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기름이나 다른 기름은 그냥 쩔어 버리잖아요 이런 게 가장 덜해요 사실 그리고 트렌스 지방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과육에서 짠다 이게 아주 특별한 메리트가 있고요 올리브 열매를 먹으면 장수한다라는 것이 지중해 사람들에게 사실은 알려졌습니다 지중해 사람들을 보면 프랑스 남부나 이탈리아 남부 우리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사류대냐 이런 곳들 아니면 그리스 이런 곳에서 주로 지중해 식사를 해요 그런데 지중해 식사는요 무엇을 말할까요 지방이 많은 식사를 해요 지방이 많은 식사 우리가 보통 지방이 많은 식사 고지방 식사는 주로 육식에서 기인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식이 아니라 대부분 올리브유를 굉장히 많이 섭취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식사를 한다는 말은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중해 사람들이 열량의 40%를 지방에서 섭취합니다 이 말은 지방은 1g당 9칼로리를 만들어내요 탄수화물은 1g당 4에서 6칼로리를 만들어요 단백질이나 훨씬 많은 양의 칼로리를 만들어내니까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우리가 주식으로 먹게 되면 몸에 병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은데 보세요 사실 미국인들보다 지중해 사람들이 지방을 섭취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올리브유 섭취가 많고요 오히려 올리브라는 기름, 올리브라는 기름이 혈관 질환에 좋다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중해 식사가 기름기가 많은 식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포화 지방산이 혈압에 되게 도움이 되는데 올리브유 아보카도 이렇게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보통 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것이 올리브유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버드대 공중위생학부 연구진에서 발표를 했어요 올리브유 식단에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주어서 침혈관, 침혈관 그리고 고지혈증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한 스푼씩만 먹어도 효과 있다 없다 네, 있다고 발표되었고요 올리브유의 효능을 정리를 해보면 사실 올리브유에 있는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것이 오메가9 지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장운동을 촉진시켜요 장운동을 촉진시켜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포만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 변비를 해결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올레인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올로유러핀이라고 하는 항산화물이 또 있어요 이것은 과육이나 잎에 달행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기나 폐 기관지 쪽에 굉장히 좋습니다 폐가 안 좋을 때 과육, 올리브유 통째로 먹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 올리브유가 그렇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통조림 되잖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그냥 올리브유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심혈관에 올리브유는 꼭 필요한 기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간의 건강 올리브유가 콜레스테롤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해서 간 기능을 향상시켜 준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인체 해독이 안 돼요 가렵고 이렇게 몸이 나빠지는데 그거를 방지해주고 그 다음에 담석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섭취하게 되면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장에도 굉장히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위장이 안 좋을 때 올리브유만 섭취를 잘 해줘도 위장의 건강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는요 한 분이 올리브유를 여기 오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드시고 오셨는데 이분이 위장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자기 올리브유 먹고 나왔다 그래서 딸 이웃 가족들 다 올리브유를 추천을 해줬는데 주변에 먹는 사람들이 다 위가 좋아졌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강의를 듣고 그때 제가 위가 안 좋을 때 올리브유를 드시라는 강의를 듣고 이분이 올리브유를 정말 매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냥 물 마시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좀 너무하다 정도로 식사할 때마다 올리브유를 충분히 한 두 스푼 세 스푼씩 두 끼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하루에 30cc 이상 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위장이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올리브유 전도사가 됐어요 올리브유 전도사 이분은 올리브유를 마시고 좋아져서 아 저 사람 말을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프로그램에 그리고 같이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있어요 인터뷰까지 한 내용이 저희 유튜브에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올리브유는 위장 건강에 좋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올리브유가 상처를 치료해줘요 실제로 여러분들 외상을 입었을 때요 다쳤을 때 포비든이나 다른 약 바를 필요 없이 올리브유를 휴지에 찍어서 칼에 베이거나 할 때 그것만 좀 해주면 지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그리고 어 어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해주는 성분이 많아서 이렇게 위장에 위염에도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언니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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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